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은 바로 원료입니다. 특히 특정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으면 개별 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6년간 독점적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서 이를 노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약개발 전문기업 제네셀은 천연물 소재의 메가와 구절초 복합물인 프리멘시아를 개발해 식약처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승인받았습니다. 연구기간만 6년이 걸렸습니다. 눈 건강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 개선에 관한 개별 인정형 원료 승인을 이미 취득을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당사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강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체지방 개선을 위한 개별 인정형 신청 원료 인정 신규 추가를 목표로 앞서 제네셀은 다친 호랑이가 풀밭에 굴러 상처를 치유했다는 데서 이름이 붙은 호랑이 풀에서 추출한 분말로도 개별 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았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를 입증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원료를 제조사가 연구 개발하는 개별 인정형 원료는 이처럼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야 합니다. 소재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마친 뒤 안전성, 기능성, 규격 등 식약처의 까다로운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원료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한양행을 비롯해 유유제약, 휴원스, 동화약품 등 굴지의 기업들이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들이 개발한 원료도 콜라겐, 사군자, 프로바이오틱스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에 비해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개발하면 6년간 생산과 판매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개별 인정형 원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이상 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의 비중은 지난 2017년 11%에서 2021년 21%로 증가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시장 3점을 위한 핵심 요인이 되는 만큼 원천 기술을 늘리기 위한 개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